북한이 어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올해 3분기 인민경제계획 수행 실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김덕훈 내각 총리가 회의를 지도했고, 박정근, 양승호, 내각 부총리 등 내각 구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. 회의에서는 식량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고, 관련 대책이 논의됐습니다. 통신은 알곡 생산 목표를 무조건 수행하는 문제 등이 중요하게 언급됐고, 이를 위한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됐다고 전했습니다.